으 으 으 으 아 여기는 식당 아 이렇게 식당 있는데 아 마카오의 타이어 음식을 받는거 그리고 타이어 음식 전문적으로 파는 데고 또 가시면 옆에는 총치 그게 뭐 하냐고 총치 예 에 자 자첨 줄을 좋아합니다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아 4 어 그 친구가 특별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 꽤 많아요. 카지노 뒤쪽이 중국을 대표하는 술이죠. 2년만에 맛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알콜도수가 낮는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마카오는 마카오사람들은 매운거 잘 안먹어요. 그래서 이런 사천음식 식당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도 처음 왔어요. 저때문에 온거에요. 매운거 잘 먹어서 이 친구는 이쪽으로 먹을거고 저는 이쪽으로 주로 먹을거에요. 얼굴이 시큼하네. 소스는 자기가 골라서 입맛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당연하게 있죠. 정통으로 하는 총칭호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먹었지만 진짜 매워요. 더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놀란게요. 옛날에 마카오사람들이 매운거 잘 못먹었거든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저보다 더 잘먹어요. 한국사람보다. 마카오도 경제가 발전해서 되게 많이 다양한 음식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홍콩과 어깨를 나누려는 발전된 모습을 보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13년전에 왔을때 마카오는 정말 조용한 도시였는데 중국의 경제발전과 여기 카지노 산업이 엮여지면서 1년에 3천만명 정도가 오고 있어요. 50만명 정도에요. 홍콩과 경쟁시킨다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홍콩은 좀 개기거든요. 중국한테. 마카오를 키워줌으로 해서 중국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혹시키는 그런 느낌도 받아야죠. 마카오 홍콩 왔다갔다 하면. 어제 그거는 총칭 마카오에서 제대로 된 걸 먹게 되고요. 정말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마카오 시민들도 옛날에는 매운을 못먹었는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처럼 많이 이제 다행히 제대로 된 그 4천 음식 총칭이 후어고 샤브샤브를 드시고 싶으면 여기 오십시오. 근데 정말 맵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 10년 있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총칭이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마카오 오시면 제대로 된 샤브샤브를 먹고 싶으면 이곳을 추천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바로 연lus의 생명을 모터에서 만나요. 잘 안볼까요. 이건 진짜 nombre 알겠죠? 쇼 officers